캐나다 이민 가기 전 어느 정도 수준의 영어를 하셨나요? 그리고 현실적인 영어해야 느는 법 섹트, 진짜 말을 못해서 겪은 그런 창피함, 소외감 3대 캐나다에서 태어난 2세의 한국 교회오빠를 만납니다 너무 못 배운 티 나는 무례야? 너 동양인이잖아 니하우 이민을 어떻게 결정하게 되셨어요? 캐나다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때요? 정말 추울 때는 영하 20도, 30도까지 내려갑니다 유학 후에 스푼을 받아 영주권 취득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니나입니다 오늘은 캐나다와 영어에 대한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다들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셨는데 하나하나 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최대한 답을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캐나다에 사는데 캐나다에 잘 적응하는 팁이나 노하우 애매한 질문 반대로 한국에서 잘 적응하는 팁이나 노하우를 물어봐도 사실 뭐라고 할지 모르겠듯이 똑같아요 당연히 전 세계에, 캐나다 아닌 전 세계에 어딜 가나 그 나라에 잘 적응하는 팁이나 노하우는 그 나라의 언어를 얼른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 나라 언어를 쓰는 원어민들과 많이 교류하고 친해져서 그 나라 문화를 얼른 익히고 적응을 해야겠죠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온 이방인이면 그 나라 원어민들이 원어민들과 어울리는 것처럼 어울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도 외국인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직장에서던가 아니면 학교에서던가 근데 그 외국인이 한국말을 너무 유창하게 잘하고 우리 문화를 너무 잘 알아요 예를 들면 방송인 중에 샘 에밍턴, 샘 오츠리 한국말 유창하게 하는 외국인들 있잖아요 알베르토나 타일러 이런 사람들 그렇게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 그럼 내가 평소에 밥 먹고 싶을 때, 술 먹고 싶을 때, 쇼핑 갈 때, 커피 마실 때 이렇게 친구들을 보잖아요 그럴 때처럼 편하게 부르고 만나자고 하기가 좀 더 쉽겠죠 왜냐? 대화가 되고 우리 문화도 잘 알고 있고 빨리 친해질 수 있고 공감대가 생기니까 이질감도 안 들고 그런데 직장이나 학교에 한국말을 너무 못하고 문화도 잘 모르고 그런 외국인이 있어요 그럼 물론 학교 수업을 같이 들을 때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하는 시간 같을 때는 교류하고 말도 하고 같이 점심도 간단히 먹고는 하겠죠 그치만 평소에 내가 여가 시간이 났어요 그럴 때 내가 편하게 연락해서 시간 보내고 친해지려는 마음이 쉽게 잘 생길까요? 그게 엄청 어려워요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려는 게 아니라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내가 당장 말이 잘 안 통하고 그 사람이 우리 문화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굳이 왜 친해져야 하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어떤 특별한 계기로 친해지거나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러기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이민 와서 겪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제가 캐나다로 이민 가서 중3으로 처음 들어갔을 때 학교에 저는 영어를 거의 못했을 때였고요 학교에서 아무리 수업 시간이나 체육 시간에 외국 애들한테 먼저 다가가서 말 걸고 해도 영어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나를 이해하기 힘들고 대화가 안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떤 나쁜 아이들은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비웃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친절히 대답해주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있지만 그때 뿐이라는 거 이미 친한 친구들이 그 상대에게는 있는데 저는 그냥 영어를 잘 못하는 착한 같은 반 애 도와줘야 하는 애 정도인 거지 원래 걔네들이 어울리던 친구처럼 점심시간에 같이 편하게 얘기하고 어디 가고 어울리고 학교 후에 같이 놀러가고 밥 먹고 자기 집에 데려가고 까지 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겁을 주려는 것도 아니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려는 것도 아니라 정말 팩트를 제 포인트는 그래서 그 나라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팁이나 노하우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우선 언어가 필수고 언어가 가장 중요해요 물론 이성 간의 만남에 있어서는 언어가 그렇게 필수는 아닐 수 있어요 사랑에 있어서는 언어 나이 국정 모두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아도 이성 간의 관계는 비교적 쉽게 가까워질 수 있지만 그 외 대부분 경우에선 언어가 가장 기본으로 깔려있어요 그 후에 잘 적응하는 노하우나 팁이 옵니다 다음 캐나다와 한국의 큰 차이점은 뭔가요? 캐나다와 한국의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두 나라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문화가 진짜 진짜 달라서 문화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 자잘자잘한 차이점이 엄청나게 많죠 학교 문화, 술 문화, 병원 문화, 팀문화, 인사 문화, 공공질서 문화 등등등 그냥 한국과 캐나다는 너무 다른 두 나라예요 캐나다 이민 가기 전 어느 정도 수준의 영어를 하셨나요? 제가 중3 초에 이민을 갔는데 초등학교 때 영어학원을 하나 다녔고 한 2년 정도 그리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학교에서 영어과목 듣고 정도가 다였던 것 같아요 영어 못했어요 회화도 이렇게 술술술 할 수 있는 정도도 아니었고 그냥 뭐 땡큐, 쏘리, 하이, 하우아유 뭐 이런 정도만 겨우 내뱉을 수 있었던? 그리고 영어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저도 많이 컸었던 것 같아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캐나다 이민 가게 되면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야 할지 커리큘럼 같은 것이 궁금해요 우선 저는 이민을 처음 왔을 땐 영어를 공부해야지 해서 공부한 게 아니고 중3, 캐나다에서는 9학년으로 학교를 들어가면서 영어를 어쩔 수 없이 해야 했어요 내가 거기서 한국말을 혼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영어를 잘하던 못했던 수업을 들어야 했고 숙제도 해가야 했고 시험도 쳤어야 했고 뭐 선생님에게 질문도 해야 했고 주위 친구들이랑 대화도 해야 했고 팀별 활동도 해야 했고 이런 거를 다 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영어는 기본이자 필수겠죠 뭐 당장 숙제를 하려고 숙제 내용을 알려면 이 질문 안에 있는 단어를 알아야 하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하고 시험을 치려고 공부를 하려고 해도 영어를 해야 하니까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팀별 활동을 하려면 저도 참여를 하고 뭐 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영어를 못해서 말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뭐 등등 수없이 많아요 그 과정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영어가 모국어인 애들이 1시간이면 끝낼 숙제를 저는 이제 4-5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요 숙제 자체 내용 자체도 쉽지 않은데 그걸 내가 할 줄 모르는 영어로 다 해갔어야 하니 그리고 학교에서 시험을 쳐도 시험 치는 도중 질문의 뜻부터 막혀버리니까 계속 선생님을 부르던지 아니면 선생님 자리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영어 뜻을 물어보고 문제의 뜻을 물어보고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답은 다음 질문이랑도 이어져 있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영어를 쉽게 공부하셨던 방법 자 영어를 쉽게 공부하는 방법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스마트폰도 안 쓸 때였어요 언제야 그래서 당장 영어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봐야 한다 뜻을 찾아봐야 한다 그러면 지금처럼 네이버 구글에 딱딱 검색하면 뭐 예문까지 쫙 나오고 어떻게 쓰는지 나오고 이런 게 막 편하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영어 전자사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책사전 시절까지는 아닙니다 아니 아니야 근데 책사전도 사실 썼어요 영어 전자사전이 고장났을 때 진짜 사전을 이렇게 찾아 A 해가지고 찾아가면서 썼다니까요 어쨌든 전자사전도 이게 뭐 하나 검색을 하려면 누르잖아요 그럼 진짜 늦겠다 예를 들면 A를 눌렀다 A 누르면 A S 누르면 S 이런 식으로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뭐 엔터 누르면 그 뜻이 나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지금만큼 그리고 요즘 뭐 유튜브며 영어 교육 앱이며 뭐 넷플릭스며 영어를 쉽게 접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나온 매개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볼 때 영어 자막이 웬만해선 다 있고 뭐 한글 자막도 있고 그래서 사실 지금은 더 쉽고 재밌게 골라가면서 영어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처음 이민 갔을 때만 해도 할 수 있는 건 그냥 영어로 나오는 이제 TV 보고 그것도 사실 영어가 안 들릴 때 TV를 보잖아요 그럼 흥미가 떨어져요 재미가 없고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계속 보고 있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뭐 자막이 제공 영어 자막이 제공되지 않았을 때니까 진짜 더 힘 더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무슨 노잼 영어 교육 CD 같은 거 있으면 그거 막 컴퓨터에 넣어서 보고 그것도 또 엄청 느린 거 아시죠 그리고 문법 공부는 부모님이 사준 이제 옛날에 그 캠브리지 대학 문법 교재가 있었거든요 유명했던 그거를 억지로 억지로 했답니다 너무 하기 싫었어요 하루에 고작 몇 페이지만 하면 되는데 그걸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냐아냐 말을 똑바로 해야 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 매일 딱 30분만 색상에 앉는 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냥 하기 싫었습니다 솔직히 환경적인 것만 봤을 땐 지금이랑 비교해서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던 조건이 아니었긴 해요 그래서 더 안 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 재미도 없고 근데 만약 그걸 견디고 매일매일 꾸준히 했다면 아마 더 빨리 영어가 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하긴 해요 어쨌든 뭐 사실 지금 영어를 접할 기회나 방법이 많아졌다고 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영어를 쉽게 공부한다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세상 그 어떤 걸 배우고 잘하려는 과정은 절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데 괜찮은 팁이 없나요? 라고 했는데 자 공부던 운동이던 피부관리던 뭐든지 간에 조금씩이라도 하루에 한번 꾸준히 하면 그 과정에서는 못 느껴도 나중에 뭐 1년 후 결과는 아예 손 놓고 안 한 거와는 정말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당장 하기 싫은 마음에 지배를 당해서 이제 뭐 미루고 게을러지고 포기하게 되잖아요 왜냐면 내가 이 성장하는 과정이 매일매일 느껴지고 보여지지 않으니까 이게 운동도 그렇잖아요 제가 운동을 정말 싫어하고 아예 안 했었거든요 막상 시작을 할래도 이게 아 진짜 언제 내 몸이 변하는 게 보일까? 보이긴 할까? 그런 막연한 생각에 선뜻 시작을 못하겠고 하기 싫고 계속 안 하고 미루고 미루기만 이제 몇 년을 했으니까 근데 만약 그 몇 년 전에 운동을 시작을 해서 그냥 하루에 뭐 30분이라도 꾸준히 했다면 아마 제 몸은 지금쯤 엄청 더 더 좋았겠죠 그래도 이제 제가 1년 반 전만에라도 운동을 시작해서 꾸준히 했더니 이제 그 과정에서는 사실 제 몸이 막 변화한다는 느낌을 안 받았어요 살이 좀 빠졌네 정도? 근데 그 하루에 조금씩 하는 게 모이고 모이고 쌓이고 쌓여서 근육이 만들어지고 뭐 쉐입이 만들어지듯이 공부도 똑같을 거란 말이죠 만약 그 앞 지문에서 그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사줬던 그 캔브리지 교재라도 꾸준히 매일매일 했다면 제 영어가 아마 더 빨리 늘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 꾸준함이 힘들죠 그래서 뭐든 꾸준히 하려면 내가 재미를 붙여야 돼요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영어를 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너무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뭐 볼 수 있는 것도 많고 이제 내 스타일과 성향에 따라 그걸 찾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막 공부가 싫고 진절머리 나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뭐 하루에 짧은 시간 할 수 있는 뭔가 그치만 절대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자 다음으로 현실적인 영어회화 느는 법 뭔가요 미드도 방학 때 아니면 보기 힘들고 영어전화도 하는데 안 느네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도 영어회화에 관련된 거라서 같이 대답을 해보려고 해요 영어회화에 대한 자신감 회화할 때 괜히 낯부끄러워요 저는 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은근히 한국 사람들이 영어로 말하는 걸 쑥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있을 때 영어하는 걸 정말 쑥스러워 하시던데 왜일까요? 못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부끄러워 가지고 발음을 굴리는 게 약간 낯부끄러운가? 근데 그거부터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 어떤 것도 도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부끄러움은 스스로 얼른 극복을 해내시고 내가 틀리더라도 망신을 당하더라도 괜찮아 라는 생각으로 그냥 그냥 해야 돼요 영어를 못해도 내가 당당하고 자신 있게 한다면 상대도 그 길을 느껴서 쉽게 무시하지 못해요 그리고 현실적인 영어회화 느는 법 진짜 정말 현실적으로 느는 법을 알려드리자면 애인을 사귀는 게 가장 빠릅니다 팩트 진짜 아무리 영어를 쓰는 친구를 사귄다 한들 내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었을 때 만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자기 전까지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내 얘기를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회화가 눈에 띄게 확확 늘진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사춘기 때 이민을 갔다 보니까 예민한 시기였고 저는 한국에서 이제 중학교 생활을 너무너무 신나게 재밌게 잘하고 있었던 터라 친한 친구들을 놔두고 떠나서 이민 가는 거 자체가 너무너무 싫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캐나다 학교 생활도 그냥 싫고 영어를 내가 못해서 말을 못해서 겪은 그런 창피함 소외감 이질감이 정말 처음 느껴보는 감정들이라 저도 자꾸만 이제 편한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고 어울리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리니까 더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영어나 회화가 확확 늘진 않았었는데 제가 그 고3 때 캐나다에서 태어난 2세 한국 교회 오빠를 만납니다 그분이 한국말도 조금 할 수 있긴 했는데 거의 못하는 편이었어요 주로 영어를 썼는데 하여튼 그분을 제가 1년 반 정도 만난 거 같거든요 그때 단연컨대 진짜 영어가 확 늘었어요 정말 내가 남자친구랑 말도 하고 얘기도 하고 진짜 싸움도 하고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써야 하기 때문에 써야 했기 때문에 그때 진짜 말이 많이 늘었고 그리고 이제 막 항상 영어를 그분한테서 계속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런 표현을 이때 쓰는구나 아니면 뭐 이럴 때 이런 단어가 적합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제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는 바로바로 물어보고 또 뭐 요즘 쓰는 단어들 표현들 등등 이제 연애를 하니까 진짜 많이 많이 습득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회화가 되니까 캐나다에서 태어난 그런 친구들을 사귀는 게 점점 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되면 영어는 또 더 늘고 또 늘고 또 더 늘고 그렇게 이제 좋은 작용이 일어나는 거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이게 진짜 형실적인 회화 느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애만큼 좋은 게 없어요 미드에서 보던 것처럼 왕따나 뭐 이런 무서운 친구들을 본 적이 있으세요? 어... 아니요 전혀요 한국학교 보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학교 다녔을 때만 해도 잘 나가는 무리들 그리고 그렇지 못한 무리들 뭐 이렇게 있으면 그렇지 못한 무리들은 좀 기가 눌려 있거나 잘 나가는 무리들 앞에서 약간 좀 눈치 보고 피하고 조용히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시절만 해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 그리고 또 성격이 좀 특이하거나 이제 그냥 대놓고 말하자면 좀 이상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아이들 막 괴롭히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놓고 놀리고 뭐 조롱하고 그런 것도 많았고 한국 학교 다닐 때가 오히려 그런 왕따나 무서운 친구들이 많았었지 제가 캐나다 학교 다니면서 신기했던 거 중에 하나가 학교에 그런 잘 나가고 못 나가고의 기준 같은 게 사실 별로 없었어요 물론 인기 많은 애들은 있어요 이제 뭐 예쁘고 잘생기고 뭐 잘 꾸미고 뭐 그때 유행하는 템들 이런 거 이렇게 딱 장착하는 거 좋아하고 아니면 뭐 운동을 잘하는 아니면 성격이 엄청 활발하고 활동적이고 막 리더십이 있고 좋고 그런 무리들이 있긴 해요 그런 애들끼리 같이 다니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애들이 자기들이 학교에 짱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나머지 사람들 함부로 대한다거나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왕따를 시킨다거나 그런 행동들은 전혀 안 해요 근데 또 보면 그 좀 노말하지 않은 스타일의 무리들 있잖아요 아니면 거기말로 기크처럼 좀 너리한 애들도 있는데 그런 애들도 절대 기죽어서 다니지 않아요 그 친구들도 그 친구들만의 무리가 있거든요 이 자기들 무리끼리 눈치 보지 않고 아주 잘 다니고 재밌게 놀아요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뭔가 그렇게 괴롭힌다거나 뭐 왕따를 시킨다거나 하는 건 전 별로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진짜 뭐 그 미드나 영화에서처럼 잘 나가는 애들이 막 너드 하나 이렇게 찝어놓고 괴롭히고 이런 스토리는 사실 좀 흔하지 않은? 동양인으로 살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말해주세요 음 너무 많은데 좋은 에피소드를 말씀하시는 건지 안 좋은 에피소드를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동양인으로 살면서 생기는 에피소드들은 딱히 유쾌하지만은 않아요 특히 영어를 못할 시에는 더 그렇고 우선 뭐 동양인이라면 한 번쯤은 당해봤을 중국인이냐는 모욕 뭐 중국인이라고 했다고 그냥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얘네들은 그냥 모든 아시안들은 중국인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냥 좀 너무 못 배운 티 나는 무례함? 다 그런다는 건 아니고 몇몇 그런 못 배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Are you from China? 아니면 그냥 Hey Chinese? 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더 심할 때는 그냥 바로 니하오 이럽니다 너무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하나같이 다 예의 있고 좀 배운 사람들 같지 않고 정말 좀 어디 모자란 사람들 같아요 속된 말로 Trashy white 이라고 하는데 진짜 머리 빈 백인들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일은 사실 허다해요 아 그리고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동양인들한테만 특히 Where are you from? 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물론 별 생각 없이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봤을 수도 있지만 많은 동양인들이 의외로 그 질문을 받으면 불쾌함을 느낍니다 사실 이민혼 초반이라던가 뭐 유학을 왔다던가 잠시 놀라오거나 뭐 일을 하러 왔을 땐 그런 질문을 받으면 그냥 뭐 외국인이 말 걸어오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나한테 관심 가져주는 모습이 고맙기도 하고 해서 아 I'm from Korea I'm Korean 뭐 이렇게 대답하고 뭐 간단히 대화도 하고 하잖아요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꽤 오래 아무렇지 않게 그런 대화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 질문이 오면은 이제 답변도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지냈다는 영어를 꽤 잘한다고 생각을 하면 Wow you speak really good English 아니면 you speak English really well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데 저도 뭐 그때 당시엔 이게 나를 공격하려는 말이 아닌 걸 아니까 딱히 기분이 뭐 나쁘거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그냥 고맙다고 하고 나 여기 몇 년 살았다 뭐 이런 대화를 나눴죠 근데 이게 캐나다에서 태어난 동양인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캐나다 사람이에요 캐나다에서 태어났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동양인이라는 외모적인 이유만으로 Where are you from? 이러면 불쾌할 수 있거든요 뭘 Where are you from? 야 나 여기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는 이세들이나 오래 산 사람들은 I'm from here Actually I was born here 약간 이렇게 뼈있게 대답을 하거나 기분 나쁜 티를 내주면서 대답을 하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17년을 캐나다에서 살았고 캐나다 시민권을 뭐 취득한 지가 벌써 10년인데 처음엔 저도 그런 질문 받으면 다 대답하고 별 생각 없이 뭐 유쾌하게 대화하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저도 이게 아 그래야지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시간이 흐르고 언제부턴가 내가 캐네디언이다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불쾌까지는 아닌데 뭐지?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대답을 I'm from here I'm from Calgary 라고 하면 Oh, okay Well, but no Where are you really from? 이렇게 더 어이없는 말을 하기도 해요 너의 진짜 나라가 어디냐 너 원래 어디서 태어났냐 너의 그 리얼 국적이 어디냐 이런 질문인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말해줘요 Korea 그러면 North or South 라고 꼭 한 번씩 물어보는 무식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Are you serious? Is that a question? 이라고 해요 진짜 실화야? 이게 질문이야? 대답할 가치도 없다고 느낀다는 거죠 뭐 그럼 거기서 You speak really good English 이것도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뭐 대화의 흐름이나 분위기로 결정되는 제 기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는데요 정말 그냥 유쾌하게 대화하다가 그런 말이 나오면 저도 Thank you I guess I lived here long enough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아까처럼 뭐 North or South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다 그래서 내 지금 기분이 좀 언짢다 하면 너 영어 잘한다 이 말도 별로 좋게 안 들려요 너 한국에서 왔는데 영어 잘하네 여기 사람 아니잖아 너 동양인이잖아 뭐 이런 거 저기요 저 여기 산지 17년 됐고 나도 너랑 똑같이 캐네디안이거든?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럼 제가 Well yeah because I've been speaking English for almost 20 years so 이렇게 동양인이라면 피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경험들이 종종 있어요 스무살인데 처음으로 어학연수를 가려고 하는데 어느 나라로 갈지 추천해주세요 저는 다른 데는 잘 모르고요 캐나다 추천합니다 캐나다 사람들이 좀 친절하고 순박하고 또 캐나다 자연도 너무 멋지고 미국이나 다른 더운 나라들에 비해 살짝 노잼일지는 몰라도 이 여유로움과 평화로움 그런 잔잔함이 나중에 캐나다를 떠났을 때 많이 그립고 생각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영어를 잘하면 좋은 점 알려주세요 영어를 잘해서 기억에 남는 일 이 질문 자체가 너무 한국 사람이 할 수 있는 질문이라 좀 재밌네요 예를 들면 한국 사람에게 한국어를 잘하면 좋은 점 알려주세요 한국어를 잘해서 기억에 남는 일이 뭐냐고 물어보면 딱히 뭐라고 해야 할지 생각이 안 나듯이 영어를 잘해서 좋은 점은 남이 하는 말을 알아들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는 점이겠죠 그리고 영어를 잘해서 기억에 남는 일 정말 대답이 생각이 안 나는 질문이에요 이민을 어떻게 결정하게 되셨어요? 부모님 직장이 캐나다로 옮겨져서 이민 가신 거예요? 저희 아빠가 원래 하던 일이 있으셨는데 97년도 그러니까 제가 제가 88년생이니까 9살 때 LA의 한의과 대학이 서울에 분교를 냈었었대요 근데 아빠가 한의학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전부터 있으셨던 터라 그 학교를 서울에서 다니다가 나중에 LA 학교로 가서 몇 년 더 공부하고 대학을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한의사 면허 시험을 봐서 합격한 후에 한의사 자격증을 취직하셨거든요 그 당시에는 미국 한의사 자격증이 한국에서 활동이 안 됐어서 그때부터 이제 이민을 알아보기 시작하셨대요 이민도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그때 당시 저희가 한 이민 종류는 약사독립이민이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한국에서 약사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이 답사 겸해서 다 같이 미국도 가보고 캐나다도 가보고 뭐 오랜 고민 끝에 미국보다 캐나다란 나라의 부모님 둘 다 마음이 이제 빼앗겨서 캐나다로 이민을 결심하셨고 그 자격증을 캐나다에서 다시 실기 시험만 쳐서 알버타주 면허증으로 바꿔서 지금 17년째 캘거리에서 한의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민을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빠의 직업 때문에도 그렇고 플러스 많죠 이제 엄마 아빠께서는 이제 저랑 제 동생을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하게 하고 싶으셨고 그리고 더 좋은 환경으로 가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뭐 그런 여러가지 이유들 캘거리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점 추천해주세요 저도 최근 몇 년은 저는 캘거리를 떠나 있어서 가장 맛있는 음식점이 뭐가 있을지는 더 새로운 게 생겼겠죠 근데 제가 있을 때 제가 가장 좋아했던 이탈리안 음식점은 이제 폴 스트릿에 있는 멀카로 멀카로라는 스테이크도 맛있고 파스타도 맛있고 아주 이탈리안스러운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에요 좀 펜시하고 가격대가 있는 그리고 또 이제 캥슨튼의 니코스 비스트로라고 여긴 저희 가족이 좋아하는 조금 조그만데 진짜 맛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 가족이 브런치를 좋아하는데 브런치집은 그 사우스웨스트 아스펜에 레이디박 카페 앤 베이커리라고 거기도 맛있고 그리고 데리 레인이랑 알퍼노라고 하여튼 거기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아 그리고 이게 의외로 의외인 부분인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캘거리는 쌀국수가 그렇게 맛있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진짜 캘거리에서 쌀국수 먹다가 한국에서 먹고 정말 제가 대실망을 했거든요 진짜 캘거리 쌀국수가 너무 맛있어요 원래 이제 막 벤쿠버에 있는 쌀국수가 맛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벤쿠버 사람들이 캘거리 와가지고 쌀국수 먹어보고 진짜 엄청 맛있었다고 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캘거리 오시면 쌀국수를 꼭 먹어보세요 캐나다는 정말 노뎁나라인가요? 정말 사람 바이 사람이에요 내 취향이 어떻고 내 스타일이 어떻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 아빠나 엄마는 캐나다랑 정말 찰떡인 캐릭터시거든요 자연을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희 엄마나 아빠는 자주 로키산으로 등산도 같이 가시고 이제 아빠는 크로스컨트리 스키도 타러 가시고 암벽등반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캠핑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혼자 캠핑도 많이 가세요 그리고 이제 날 좋은 날에는 저희 아빠는 다 같이 야외 치사되는 그냥 공원으로 바베큐 하러 가는 것도 좋아하고 심지어 저희 아빠는 집 앞에 눈 쌓이잖아요 눈 쓰는 거랑 잔디 깎는 것도 재밌대요 실제로 그걸 좋아하세요 하는 걸 아빠는 정말 캐나다에 왔어야 되는 사람 같아요 캐나다 오셔서 정말 풀맥스로 즐기고 최대한을 누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왜냐하면 저희 엄마 아빠가 경상남도 마산에서 태어나서 있다가 두 분 다 스무 살 때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서울에 살기 시작하면서 22년을 서울에 쭉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사람 많은 도심에서 바쁘고 여유 없는 삶에 많이 지쳤던 터라 오히려 그런 캐나다처럼 여유롭고 때론 뭐 답답하긴 하지만 모든 것에 있어서 좀 느려도 그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딱 사춘기 중3 때 이민을 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막 어릴 때는 원래 어딜 막 많이 돌아다니거나 할 게 사실 없잖아요 술을 먹을 나이도 아니고 뭐 어린 나이에 제한된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딱히 노잼이다 라고 생각은 못 했어요 그 당시엔 그리고 어릴 때 그 어릴 때만의 재미를 찾아서 놀기 때문에 그런 걸 못 느꼈는데 나이가 들면서 느꼈죠 정말 할 게 없다 항상 똑같구나 특히 제가 있던 캘거리는 대도시는 아니었기 때문에 더 했을 거예요 캐나다의 대도시라고 하면 벤쿠버나 토론토인데 거기 마저도 뭐 미국의 LA나 뉴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생각하거나 꿈꿀 때 영어로 하나요? 한국어로 하나요? 음 반반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나오면 한국말로 하고 캐나다 친구들이 나오면 영어도 하고 캐나다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때요? 또 다른 질문으로는 캐나다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가게들은 문을 열었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진짜 딱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거의 두 달 가량 도시 전체가 락다운이 돼서 필수 업체들만 빼고는 다 문을 닫았었거든요 저희 아빠 한의원도 포함해서 뭐 주유소, 마트, 은행만 빼고 거의 모든 가게들이 정부 지침에 따라서 문을 다 닫았어야 했어요 음식점도 열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런데도 이제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게끔 학교도 닫고 회사도 대부분 재택근무였기 때문에 정말 안 그래도 조용한 도시가 더 유령 도시가 된 것 같았어요 원래도 밖에 사람이 막 걸어다니는 그런 환경이 아닌데 그나마 없던 사람이 진짜 다 전멸? 처음 뭐 코로나 확진자 하나둘 생기고 나서부터는 정말 늘어나는 속도가 어마무시했거든요 진짜 빨랐거든요 그래서 정말 밖에 나가면 코로나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내려온 권고사항들이나 뭐 주의사항들 지키면서 마스크도 하나둘 대부분 끼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확진자 수가 점차 줄었고 그렇게 두 달 동안 닫았던 비즈니스들이 이제 하나 둘씩 천천히 오픈을 시작했대요 그치만 지금도 여전히 조심하고 뉴놀먼이라고 새로운 규칙이나 지친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걸 지켜가면서 다시 생활을 시작하고 있죠 캐나다에서 오로라 볼 수 있나요? 오로라는 옐로 나이프라는 곳으로 가야지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도 보는 게 쉽지 않아요 날씨 운이 좋아야 하는데 하루만 있어도 운 좋으면 볼 수 있지만 보통 4,5일은 잡아야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7일을 있어도 날씨 운이 안 좋으면 못 보고 돌아가기도 한대요 저도 아직 캐나다 살면서 한 번도 오로라 보러는 못 가봤거든요 오로라 뭐 투어라고도 있던데 캐나다 사는 사람들도 쉽게 별로 그렇게 가게 되는 곳은 아니에요 캐나다 이민자들의 유망직종 주로 이민자들은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민자도 또 좀 다른데요 이민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리고 몇 살 때 이민을 오냐도 많이 달라지죠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고 살다가 좀 늦은 나이에 이민을 온 경우엔 사업을 많이 하십니다 한 식당 포함해서 뭐 레스토랑 사업도 많이 하시고 세탁소나 주유소 뭐 카페도 많이 해요 그런데 뭐 미혼이나 신혼 때는 비교적 좀 자유롭고 젊을 때니까 자격증을 따거나 아니면 공부를 해서 대학을 나와서 전문직이나 회사원을 꿈꾸기도 합니다 어... 제 생각엔 코로나 이후로 유망직종 그런게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캐나다와 뉴욕 영어는 발음이 차이가 나나요? 어... 원래 캐나다랑 미국 영어가 조금 다르다고는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말투만 봐서 이 사람이 미국에서 왔다 캐나다에서 왔다는 구분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그건 있어요 한국에도 사투리가 있듯이 미국에도 지역마다 액센트가 다른게 있어요 뭐 남쪽 영어 텍사스 액센트라고도 하고 북쪽 영어는 미네소타 액센트 그리고 뭐 뉴욕 액센트 캘리포니아 액센트 이렇게 만약 액센트가 많이 도드라지는 영어를 쓴다면 아 미국에서 왔구나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심한 미국의 지역 액센트를 쓰는 사람은 많이 못 봐서 혹시 캐나다는 캐나다만의 특별한 쿠진이 있나요? 어... 캐나다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설립된 지 이제 153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캐나다는 이민국가로 불리는 만큼 멀티컬츄럴한 나라예요 그래서 사실 캐나다만의 특별한 쿠진이랄 건 사실 없지만 그래도 캐나다 소울푸드라고 할만한 메뉴는 푸틴! 이게 푸틴이라는 게 감자튀김 위에 치즈랑 막 그레이비 소스를 막 이렇게 뿌린 게 있는데 그게 유명하다고 할 수 있겠고 원래 그 나라의 유명한 음식은 그 나라에서 많이 나는 재료로 만들어진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이제 랍스터가 유명하고 그리고 메이플 시럽 캐나다 많이 추워요? 정말 겨울이 긴 나라입니다 봄, 가을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만큼 봄, 가을이 정말 짧고 여름도 뭐 한 3, 4개월? 3개월? 이 정도 되고 나머지가 다 겨울이에요 너무 길어요 그리고 이제 한겨울에 정말 추울 때는 영하 20도, 30도까지 내려갑니다 뭐 체감 온도는 거의 영하 40도 정도 되겠죠 눈도 많이 오고 캘거리에 한국인이 많은 편인가요? 어... 옛날엔 정말 많이 없던 편이었는데 요즘은 예전에 비하면 훨씬 많아졌죠 2019년도 10월 기준 캐나다에 토론토 도시가 있는 온타리오 주 전체 한인인구가 약 12만 명 정도 되고 벤쿠버 도시가 있는 BC주는 약 7만 명 정도 된대요 그리고 제가 있던 도시 캘거리가 있는 알버타주는 2만 명 감이 오시죠? 캘거리는 지금 한인수가 약 1만 명 정도 된대요 캘거리 전체 인구의 한 0.7%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유학 후에 스폰을 받아 영주권 취득이 어렵나요? 그건 정말 학위에 달린 것 같아요 그 스폰이라는게 내가 일할 회사 고용주가 날 위해 정부에 비자를 신청해주는 거잖아요 일을 할 수 있게 그 신청하는 비용은 다 온전히 고용주 측에서 내고 진행이 되는 건데 본인이 그만큼 그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고 본인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는 거죠 고용주 측에서 그렇게 고용주가 자기 돈을 주고 비자를 내어줄 만큼 저도 제가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정확히는 모르는 부분이라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쉽지는 않다고 들었어요 뭐 인맥, 운, 내 실력 이런 게 다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질문 중에 이런 질문들도 꽤 많았거든요 이제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적응했던 썰이나 뭐 저의 캐나다 라이프 이거는 제가 답변을 한번 쓰다 보니까 정말 몇 바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은 제가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약간 제 이민 적응기? 이민 초반에 했던 영어 공부법? 이런 거 아무튼 이렇게 제가 캐나다나 영어 관련 질문에 최대한 대답을 정성껏 해드리려고 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